내가 여자가 안 되는가 해도 나와 손잡을테냐? 두개의 검차인 무지친과 사망이 있을 뿐 소접과 백설이 춤추는 절공에 취해 벌써 드리는구나? 화염이 천류를 결국은 불로 다시 태어냈네? 어떤 표정은 위격필살에 비할 수 있겠는가? 지유를 가보지 않고 어찌 생사를 논하고 장생을 구제할까? 여호와의 힘내 함께할 수 없는 저주일 뿐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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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